이게 그 군대 전역하고 첫 방송을 약간 좀 굳었어요. 아니 뭐. 그런데 음색은 굳지 않았어요. 감사합니다. 아니 근데 이번에 이제 신곡이 발매가 됐는데 이게 또 어마어마한 분이 도와줬다고요. 맞습니다. 이번에 신곡에 그 BTS. 제이홉이 같이 노래를 해가지고. 제목이 뭐예요? 러시아워라고. 러시아워. 어 크러시. 크러시의 러시아워. 네. 한 소절로 우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그거를 제가 한번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또 춤도. 아 아우. 아 여기 무대가. 무대가 있으니까요. 이거 무대인가요? 무대가 있으니까요. 이거 무대인가요? 어? 어? 아 이거 너무 있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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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춤을 잘 추지는 않지만 이 노래가 되게 신나는 노래예요. 그래서 노래 들으면 자동적으로 몸이 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노래라서 한번. 음악 또는 크게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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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거워? 하하하하하! 그거 좋아. 아우. 네. 뭐야? 러시아어 때 들으면 진짜 스트레스받. 진짜 신나네. 진짜 신나세요? 러시아어 때 들으면 진짜 스트레스받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제목을 지었습니다.